네, 2024학년도 고1 전공연합학력평가 해설강의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통합사회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학교 시험범위가 이렇게 전범위로 출제가 됩니다. 사실 중요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설강의를 찍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 3월 모의고사 안에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고등학교 통합사회를 새롭게 배우고 계시죠. 그 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중첩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설강의 중에서도 그 통합사회 교과서와 겹치는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통합사회 교과서와 이렇게 중학교 내용이 겹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이제 통합사회 몇 단원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시험범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듣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번부터 바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의 주장을 나와 같이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와 사회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통합사회 내의 교과서와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판단이 있고 도덕 판단 말 그대로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사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덕 판단,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러한 어떠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가치 판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 보시면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사회 구성원들이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함으로 옳지 않다라는 그런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지금 가의 주장을 우리가 나와 같이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덕 원리 한번 볼게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누가 사회 구성원들이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덕 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덕 판단,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이렇게 구성원들이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생략된 이 사실 판단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사회 구성원들이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 판단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과 완전히 대치되는 문장만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5번 바로 볼게요. 정보는 기본 정보들을 토대로 생산됨으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억에 들어가는 내용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개인이 생산하는 정보 개인이 생산하는 정보는 뭐라는 거야? 맞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은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은 이제 뭐라는 거예요? 그쵸?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기억에 들어갈 내용인데 이 기억에 들어가는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문장이 우리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보는 기존 정보들을 토대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이것은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이와 대비되는 문장을 고르시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의 정답은 바로 5번이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통합사회 사실 교과서 내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통합사회 내에서 우리가 사실 판단과 도덕 판단을 판단하는 문제가 사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우리가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우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갑과 을 보시면 우리가 갑부터 한번 볼게요. 이민자들은 거주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민자들의 문화가 거주국의 문화에 동화되면 사회의 단결력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 지금 2번의 내용은 우리가 통합사회 교과서 안에서 우리가 7단원 다문화 관련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단원 다문화 관련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갑과 을의 내용이 이제 상반되는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론. 각기 다른 다문화 이론인데요. 우리가 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민자들은 거주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민자들이 이제 거주국에 들어오면 그 주류 문화에 섞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용광로 이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멜팅팟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같이 볼게요. 이민자들의 문화가 거주국의 문화에 동화되면 사회의 단결력을 증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 바로 동화주의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화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다문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사회 내 우리나라처럼 이제 단일 민족 위주의 그런 문화가 존재하면 사실 문화적 갈등은 어때요? 적은 편이잖아요. 근데 그 한 사회 내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문화 간의 갈등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민자 사회 이제 이민자들이 거주국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주국의 문화로 이렇게 나라의 전체 문화를 유지하게 되면 모에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을 한번 볼게요. 이민자들의 문화와 거주국의 문화 각각의 정체성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된다. 여러 문화가 존중되고 조화를 이루면 문화적 역동성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우리 거대한 어떤 하나의 주류 문화 안에 이민자들의 문화가 섞여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본 것이라면 우리가 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쵸 맞습니다. 을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이렇게 이민자들의 문화가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류 문화와 이렇게 섞이지 않고 각각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문화주의를 좀 이렇게 필두로 하는 그런 이론 바로 샐러드볼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샐러드볼 이론 그래서 이 샐러드볼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문화주의를 이렇게 필두로 하는 그런 주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문화주의 그래서 이 다문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용광로 이론처럼 하나의 거대한 문화 안에 다른 문화를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들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그런 다문화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억부터 리을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 거주국 문화에 이민자 문화를 편입시켜야 된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갑의 내용은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거주국 문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말 그대로 우리 한 민족의 그런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 민족의 문화 안에 이제 이민자 문화를 편입시켜서 그 나라 전체의 문화를 하나로 만든다. 이것은 우리가 용광로 이론, 멜팅팟 이론과 이렇게 부합되는 그런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 문화적 역동성이 증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쵸? 우리가 을, 샐러드볼 이론 다양한 문화가 공존을 하게 되면 문화적 역동성을 증진할 수 있다. 이렇게 선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을, 단일 문화를 형성하여 사회의 단결력을 증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단일 문화를 형성해서 사회 통합을 이제 누리고자 하는 것은 갑의 내용이지 우리가 을의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갑과 을, 여러 문화의 정체성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을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주류 문화 위주로 이민자 문화를 편입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존중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의 경우에는 정답이 1번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이렇게 2번 문제는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